역시 근본게임 근본게임을 하지않고서는 못배기죠 뭐야 이분들 내가 보내버리지않으면 안되는거야? 어쩔수없구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이로 보내버리겠어 자 가고싶죠 가고싶죠 떨어져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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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모듈설계는 끝났어 게임평가? 자 일단 한번 가셨구요 자 이대로 여기 옆으로 한번 기울여 주게 되면은 이제 이 위에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잘가요 잘가요 오 이걸 살아남았어요 나이스 트라잇 일단 시나리아 패션은 그냥 한마디의 개미에 불과하다는 사실 일단 한번 가시구요 잘가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음 오늘은 디트리얼이 없어서 좀 그렇구만 어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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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스냐니 절대 죽지 않죠 저런 위기사에서 죽는게 이상한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고스냐니 삽니다 오오 죽을뻔했다 드라잇 자 이렇게하면 보통 고스냐니 aconte기 Вам 워하웡 하나님 들어가셨구만 뜰어져있것 904 오오오 야 방금 위험했어 야 뭐야 고인물이세요? 네 와 미쳤다 방금 컨트롤 미쳤다 와 점프해지 왜 죽었어요 아니 점프해지 왜 죽었어 점프 안해도 됐잖아 점프 안해도 됐었는데 왜 점프해서 죽으셨어요 이거 인류 최후의 최후의 희망이 남겠구만 오오 는 제가 아니었고 젠장알 누구야 구독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대찌님도 같이 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그 얘기였어요 이런 저런 역시 학생분들은 바쁘시구만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아이디 아이에스님은 누구시지 어 채팅보다 죽었습니다 또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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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길게 하다가 절대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죽습니다 네 아니 난 죽을려고 한 생각도 없었다고 오 에버랜드 가서 고스나리를 위한 기념품 사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주시겠지 알아서 다 죽는다 전 다 죽었다 오오 월요리아소런지 로블럭스에 사압이 많이 없네 그러네 로블럭스 자체가 인원이 많이 없네 자 이번엔 제대로 생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링크님 엘링크님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생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링크님이면 위해를 잘 안놀려 아래쪽을 누리지 하면 위쪽을 누리시더라고 보통 보통 이렇게 하면 위쪽을 누리시더라고 자 심리전에 낚인거 합니다 심리전에 오오 오오 야 죽을뻔했다 오오 와 진짜 죽을뻔했다 아 죽을뻔했다 어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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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밀어버리겠다 이제 아래쪽 한분 돌아갔었다 그렇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오오오 야 방금 위험했어 뒷바퀴에 치어둘라 죽을뻔했네 이건 아래쪽에 있는게 맞아 아 잠깐만 이렇게 갇혀있었다고 잠깐만 위험한데 뭔가 좀 위험한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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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와 감사합니다 엘린크님 역시 짱짱맨 짱짱맨 우와 죽었다 야 저기 죽는구나 수고했어요 인류 최애 희망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역시 엘린크님 잘하셔 그렇지 왠지 내가 술래가 될 것 같았어 그렇다는 거는 트럭 경사 19도 해서 올라가면은 애초에 세번째 칸에서 네번째 칸 사이로 이게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다들 세번째 칸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지 그럼 이때를 누려서 이렇게 한번 네번째 칸 눌러주고 세번째 칸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은 이렇게 싹쓰리가 되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하면은 여러분께 안정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권을 드린다는 얘기는 다음판에는 무조건 죽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아이쿠 뒤로 가셨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해서 밀어버리기 한분이 차로 남으셨네요 여 thank you 자 하지만 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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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버리겠습니다 차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쏘올것 같지만 다시 이쪽으로 쏘고 가요 왕관에 홋 안되는데 이거클다 홋 됐어 오케이 이거지 아 귀찮았니 고오바 감사합니다 뭐야 오늘따라 사람이 많이 없는데 게임의 방향이 점점 많이 가는 느낌이 들어 뭐야 왜 돌아가신거야 아 그렇구나 11시 반까지 딱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하긴 근데 학생분들이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엄크 걸릴 시간이고 이러니까 야 오늘 그거 했으면 큰일날뻔했다 구구덕 했으면 큰일날뻔했다 아 진행이 안되겠네 자 오 뭐야 왜 자꾸 홈런을 날리시지 이게 이거 야구어 게임 아니에요 어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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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왜 밀린거야 오우와우와우와우와우 직각으로 꺾이는거 봐봐 자 탭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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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절대 떨어지지 않죠 이제 이거 떨어집니다 이제 점프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게 아래쪽으로 건드렸구요 그렇다면 나는 아래쪽으로 빠져주는게 인지향정 더 아래쪽으로 빠질 수는 없는건가 와우 위험하다 좀 아예 나가지도 못하잖아 잠깐 끼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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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깜짝이야 놀랬네 일단은 골스나리까지는 이게 안닿는다는 사실 안심하고 할수있어요 자 위해상을 보도록 할까요 어 아주 위해상은 괜찮죠 골스나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네 불멸 골스나리의 이명은 불멸이었습니다 불멸 여아 아 방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잔잔 저 차에 눈이 멀어져 죽었다 잔잔 이거 못살압니다 저 분 잘하신다 아아 누굽니까 아 금강님 금강님이면은 좀 해볼만하지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와 야 이제 우리 표적이 노래졌는데 우와 우와 뭐야 최후의 신자 고스나리 드디어 인류 최후의 희망이 되었구만 기대에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에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어 맞죠 기대에 보답해드렸다고 약속 약속드렸던 건 제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이게 길을 터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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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떨어져 좋아하죠 고스나리가 때리고 싶겠지 때리고 싶겠지 좀만 더했으면 늦을 뻔했다 야 와 때리고 싶겠지 하지만 때려지지 않는다는 점 때려지지 않는다는 점 골스나리지 못죽인다는 점 이 게임 끝났다는 점 뭐야 엘린크림 나가셨잖아요 자 과연 오호 아래쪽을 때리시겠다 어 죽을뻔했다 우와 방금주 죽을뻔했다 헛 그렇지 감사합니다 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다이오 노래나 킬 토커 봇 같은 거 초대도 될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자 일단은 노블럭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냥 그냥 시작해봐야겠다 이런 많은 걸로 노래는 그냥 디코의 노래 트는 보시고 아 틱톡커버스는 뭐예요 틱톡 틱톡커 틱톡 아니야 틱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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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구나 틱톡 처음 알았다 틱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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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도 있었구나 틱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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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untdown 음 과연 다른 유저가 하는 쟁단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사람들 뭐야 머리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자 절대 죽지 않죠 어허 흔들리는 거 같은데 뭐야 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살아남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원이 인원이 내면밖에 없어 젠장 우리는 방금 얘기까지 하겠구만 뭐야 아니 제대로 해보기 도전이 끝내는 게 어딨어 바로 나가보이네 뭐야 왜 안해 술래가 얼마나 꿀잼인데 냉 오 드디어 제대로 하는 사람 나왔구만 음 음 핵? 핵이 있다고요? 아 디스토리어 윈이었으니까 그랬겠구나 맞네 이런걸 왜 핵을 써면서 굳이 이기고 싶을까 정당하게 게임해가지고 정당하게 게임해가지고 이기 생각을 해야지 정당하게 게임해가지고 이기 생각을 해야지 자 하고 방송을 그만해야겠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예 의미가 없는데 다들 주무시러 가셨고 어 마티나 님 에에에에에읔 이라고 하시는거 보니까 핵 너지 핵 누구야 안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티나님 내가 술래 걸려라 깔끔하게 계좌 핵으로 여러분들 보내버릴 수 있다 시청자라네요 여기 시청자가 없어요 여기 시청자가 없다고 네 오호오호 뭐야 아니 뭐가 금방 끝나 뭔가 그 스틸일이 있거나 그런게 전혀 없어 그렇다 아니 이게 아니잖아 디코 와보실래요 디코에요 살려줘 마티나님 계신다 와 왜 이렇게 이뻐요 뭐지 왠지 원신에서 봤던 그 캐릭터랑 비슷한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아니 시청자들 아닌데 왜 가리지 자 재밌었구요 되게 열심히 치고 있는 마티나님의 오 30분 좀 오 나도 날라감 이런 그치 이래야지 아니 핵을 쏴서 이기고 싶나 근데 진짜 너무하잖아 뭐 그냥 다 망치라는 거죠 그쵸 티토커가 있다 됐다 안녕 티토커 안녕 고스나리는 잘생겼다는 거짓말입니다 잠깐 누구에요 이거 어디다 남기면 그렇게 돼요 네 오케이 이거 지금 나리님 모르니까 지금 상관없어요 아니 어디다가 어디다가 남겨야 되는데 이 방을 통해 채팅을 읽어줍니다 내 것도 읽어봐 제가 대화방에다가 티토커 방을 올렸어요 아 대화방이다 대화방에다가 지금 남겼는데 왜 안돼요 저기 티토커에요 티토커 저기 티토커 방 아 티토커 방 오케이 오케이 보자 오케이 고스나리는 천재다 고스나리는 천재다 비현나트리 지금 이게 TPS가 하나가 할 때까지는 채팅을 안 읽어줘요 지금 틀면 돼요 고스나리는 천재다 그 채팅 안 읽어줬어요 아싸 젠장 고스나리는 천재다 그 채팅 안 읽어줬어요 휴메르가 진짜 길어요 휴메르가 그게 아닌데 진짜 죽어요 가끔씩 생각나던 게 마이크 안 켜신 분들은 채팅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티토커 한 번쯤은 넣는 게 낫겠다 해서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티티 저게 대찌 님도 지금 마이크를 못 켜는 상황인데도 저게 채팅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리 님도 디스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 채팅 치는 사람들 목소리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설정을 통해서 슬래시 누르시고 티토커 가셔서 이 설정 엔진 같은 걸로 목소리 성별도 선택 가능해요 아 그래요? 이거 피멜로 해주면은 이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채팅을 치면 목소리가 열성으로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만 그리고 그리고 여기 저기 티토커 엔진을 통해서 목소리도 다르게 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엔진을 A로 바꾸면 A는 사용할 수 없는 엔진이라네요 재미로 해야 되나 어 아래쪽을 밀었다는 거는 아래쪽이 가자 고스는 고라니처럼 되지 아무 생각 없듯이 쓸데없는 말만 해 두 번 다신 트롤 짓을 하잖아 그러나 잊어먹어 나는 고발쓰보네 키윤 그 대신 너무 너무 도배 같은 채팅을 치시면은 그 사람은 제재 갈 겁니다 너무 도배형 채팅을 치지 말아주세요 고스나리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지토커 마저도 고스나리 편이래요 네 지토커 마저도 지실거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고스나리 편이 누군가요 크 크크 흠 고스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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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? 공기 야 물어보잖아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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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왜 잘못έρ... 왜 잘못... 저 사람 잘 맞출다 저거 제재 부탁드립니다 나이히 님을 제재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나이 님이 권력이 가장 높아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나도 제가 잊고 있어요 제가 스트리머라는 사실과 내가 관리자는 사실 잊고 있었죠 저 팩트 때리면 아무 말도 못하죠 와 한 명씩 죽이네 진짜 진짜 잘한다 수준은 골수냐리 급인데? 와! 나름 죽었어 나이디 노래봇을 초대해도 되나? 노래 노래 엄지공 출님 계시나요? 아 젠장 젠장 티토크에 재미붙여가지고 게임에 집중을 못하겠네? 잠깐만 나린님 노래봇도 하나 추가할까요? 그래요? 노래봇은 뭔데요? 수준님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망신당하는 것 같은데 뭔 소리에요? 금강나리님 와 이야 잘한다 초기야 이건 잘한다 고라니요 주자 핵으로 잘하긴 하는데? 솔직히 핵 핵으로 보이진 않고 실력인데 자 한번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채굴이라냐 야 야 저 밑에 한번 더 밀면은 이기겠다 응 30분 30분 연작을 하기에는 너무 삶이 없더라 응 삶이 너무 없어 올일같은 라인을 쓰는게 아니에요 포인트버리지 올일날은 쓰는건 아닌게나 저 야 저기 채팅창 미쳤다 나 시간 지나면 자 잠시만요 활이 뻥뻥뻥 어떻게 하지 뭐야 아니 이럴거면 하지말던가 내가 걸려라 내가 걸려라 내가 걸려라 내가 걸려라 아 진짜 한번 진득하게 해보고 싶다고 자 하리보가 무슨 보이신지 알려드릴게요 나리님 네 자 예희씨 영상으로 흠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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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흠흠 흠흠흠흠 크로